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필요하나? 아 우루스 좋았고 타이밍 좋았고 어! 아 인기도 올려야되는데 모르고 내린거 같다 아 인기도 올릴라 그랬는데 모르고 내려버렸군 아 이런 이런 아 어 데벤저라 살았다 뒤져넘 오 피꺼 아 아 죽었다 아 버프프리즈가 없구나 아 난리났네 난리났네 아니 왜 안 움직여 캐릭터가 아 아 또 죽었네 아 이거 버프서저라고 캐릭터가 안울 수가 없지 위험하겠는데요 웃기겠는데 아 힘들겠다 아 데벤저라 이렇게 좀 어려운거 같지 Aus 아 으 usu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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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간다. 간다 간다. 아 이거 나올 때마다 도망갈 수도 있고. 간다. 설마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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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으면 죽겠네? 어 사났다 아 자동 물량이 있었으면 안 죽을수 있었을까요? 아 모르겠다 퇴 모르겠음 퇴 아 어떡한냐 이거 아 끌 수 있을까? 아 그 독 때문에 아 이거 독 나온다고 계속 도망다녀서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 갔나보다 어 살았다 아 다행이다 아 일단 써야돼 이걸 안 쓰면 데미지가 안 나온거 아니야 쓰게 써야될거 같은데 믿고 어우 데벤저라 또 살았군 아 죽는줄 알았는데 아 또 갔나보다 이거 진짜 갔따 아 꺼워라 아 다행이다 죽었네 아 쉽지 않다 아 이렇게 4400 이었구요 아 크대물 안 채워놨구나 포공을 크대물 옮겼으면 좋았을텐데 링컨은 요렇게 링컨은 요렇게 아 마이세다 어 어 아 아 아 전체적으로 9% 둘 둘 느낌이군요 카핑만 9%에서 12% 13 어 이거 18% 공식이네 데미지 12% 데미지 6% H10 12% 요렇게 되구요 요렇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쉽지만은 감사합니다